1심 재판 선고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.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나이만큼 소외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, 또한 하여 당시 검찰, 언론,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,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.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오늘 1.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,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유죄를 다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?